자 이번 다이애엑스 어드벤처는 라이코! 라이코를 향해 달려갈텐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단 니드퀸 데리고 가고 자 라이코까지 잡으면 전설의 똥개 3인방 다 잡게 되는거니까 이번에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렛츠고 갑시다 땅타입으로 해가지고 가는게 제일 좋은거 같긴하다 그럼 옆으로 독타입으로 가자 자 로젤리아 로젤리아가 나타났다 음 음 딱히 데미지를 다이알로 딴 기술을 최대한 아끼고 자 컨젤랏 자 컨젤랏 zens 자 니트 크리인 시작 크로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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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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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가 떨어졌다 제발 나 아이고 아 반피 정도가 까이네 저런 전기자 스파 오케이 마비 좋아요 덤벨들기 데미지 꽤 들어가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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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현상 자 다이알로로 계속 쳐 계속 쳐 좋아 긁어주고 다이알로 데미지가 조금 아쉽네 와우 누르기 뭐야 데미지 가우 와 놀래라 진작에 저거 쓸 것이지 가끔 어떤 애들 데미지 보면 깜짝깜짝 놀라 미친듯이 나와가지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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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끝까지 데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빛받고 박수 이리케 멋있지 엘사이 돼지 엘사이 돼지 엘사이 돼지 가자 아 그래 나한테 날려 나한테 날려 힐 받아주고 나만 까졌었네 누르기 좋다 자 한번 더 열 써야되지 때리고 아하 좋아 안돼 버텼다 나이스 와 저걸 버티네 잘 와 잘못하면 한 번 컷 나나 걱정했었는데 버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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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도 많이 채워주고 오케이 아 쉽게 갔다 쉽게 갔다 좋아 일단 잡아봐 잡아보고 비교를 해보자 오케이 굿 잡아주고 10만마력 굿차 굿차 간다 10만마력은 참을 수 없지 자 여기서 이제 아이템 받으러 가고 저기 에레 에르킨거 같은데 에르키드? 에르키? 겐거 같은데 에레 에레브였나 이름이 목남은 챙기고 10만마력의 힘을 보여줘 가자 10만마력의 힘을 보여줘 오케이 데미지 좋아 10만마력 데미지 좋아 립스톤 데미지 좋아 아 아 까비 여기서 한 번 컷 났으면 진짜 내 차례에서 바로 그거 하는 거였는데 아 까비 진짜 까비다 까비 시저 크로스 오케이 나한테 효과 없고 데미지 전체적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고 매우 좋아 뱀 굿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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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어 이번에 들고 있는 애들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 할만해 할만해가 아니라 이거는 가능성이 99%지 오케이 여러분 잡아주고 바꾸지 않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자 진행 자 끝에까지 도달했고 자 라이코 잡아 봅시다 라이코 잡아 봅시다 우리 세이버 투스 타이거 라이코 자 10만 마려 10만 마려 라이코한테 아 데미지 아쉽다 어 근데 대신에 공격력이 떨어지고 웨더볼 오케이 쟤 데미지 많이 안 들어갔다 나이스 어 데미지 좋아 데미지 좋아 오케이 애들 전체적으로 힐 한번 들어가는데 자기랑 옆에 제 제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아 나 빼고 다 체력이 깎였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리프스톰 오케이 레더볼 오케이 걷혔어 10만 마려 우와 데미지 좋아 아 데미지 좋아 누르기 후우 상황 아주 좋죠 자 가자 때려주고 멀리지 즈음 이게 공격력 올라가는 거였나 아 다 의미 없어 너는 여기서 끝장이야 라이코 포기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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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코 잡는다 자 이제 너는 나에게 오면 돼 럭 movies 넉츄리 볼 위이 자 그래 어서 오거라 그래 어서와 라이코 너도 합류해 진짜다 라이코를 잡았다 라이코 넌 내꺼야 예 자 라이코 잡았고 능력치 한번 봅시다 전기 프레셔 특성은 프레셔 기술 파워포인트 깎이는 거 10만 볼트 멀리 지점 신속 웨더볼 겁쟁이 같은 성격 조금 거칠애를 좋아함 그래 너는 간지 넌 멋있으니까 인정하자 자 라이코 데리고 가고 아 이렇게 해서 라이코도 잡았습니다 나이스 합류 환영 오 대장 전설을 보여주러 온 거야 자 라이코를 보여줍시다 벙기와 함께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포켓몬 라이코라고? 너 정말 큰일을 당했었구나 그랬으니 등에 달린 털도 돌돌 말릴 수 아 라이코 얘기하는 거구나 라이코 뒤에 아 뭔 소리인가 했네 아 진짜 뭔 소리인가 했다 저 보라색 저거 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라이코까지 해서 잡았습니다 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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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